흰 화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4단 변속 기어 고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지금 눈빛 안 보이세요? 지금 기대감에 가득 차서 뭔가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. 멋있죠? 우리가 이 자리에서 4단 변속 기어 고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?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 자리를 붙잡는 나 차라리 다 끝났다고만 해줘 감사합니다. 와 저번 녹화 때도 그랬지만 아니 고음도 고음인데 성냥이 진짜 와 온 공간을 다 꽉 채우고도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성냥이에요. 그래서 다음 노래로 불러요. 오늘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보기 살짝 아 아닙니다. 과연 흰 씨의 꿀톤으로 재해석해줄 리웨이크 곡은 과연 어떤 곡인가요? 제가 리웨이크 할 곡은요. 짙은 선배님의 백야입니다. 원곡의 이런 잔잔한 분위기이잖아요. 흰 씨의 해석은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내셨을까요? 조금 더 의지가 가득 담긴 강하게 발버둥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